우와 진짜 짜게치랑 탕수육이네? 우와 맛있겠다 짜게치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벌써 떨린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짜파게티 좋아할 사람은 진짜 좋아할 맛이다 와 멋있겠는데? 먹어보겠습니다 대중적인 맛 오 치즈 맛이 강해 이거랑 탕수육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짜파게티다 짜장 탕수육은 진리지 탕수육과 짜장의 종합 음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단무지를 한번 먹어주고 단무지 짜장면이랑 단무지는 첫떡궁합 우와 새우튀김 오 새우튀김 여기 머리를 제거한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난 이 불닭소스를 찍어서 먹을 거야 너도 뿌려줄까? 아 너 매운거 못먹지? 못먹기는 누가? 내가? 너 맨님이잖아 이런거 못먹어 나 이제 잘먹어 불닭같은건 1일 1불닭이야 그래 내가 뿌려줄게 자 이 새우튀김을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닭소스를 뿌려줍니다 여기다가 찍어서 오오 오 매운맛 맛있다 아 이런거는 그냥 아 이렇게요 찍어가지고 뭐 뭐 맵다고 이게? 참 그냥 먹지 음? 엄청 매워하는거 같은데 왜? 전혀? 엄청 맛있어서 음미하는건데 매워하는거 같은데 즐기는거야 즐기는거 어 군만두다 군만두를 탕수육 소스에 찍으면 딱이지 좋지요 음 음 음 맛있어 야 근데 너 이런 아이스크림 본적있냐? 어우 야 나 이 아이스크림 편의적인거 봤어 신상인가봐 새로 나왔나보네 어 신상인가봐 궁금하다 오오 아이스크림 까볼까? 우와 오 우와 계란 진짜 두개 들어있어 크림이랑 비슷하다 진짜 계란처럼 생겼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음 음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우유 맛 음 우유 맛? 일단 흰색은 우유 맛이고 노란색은 어떤 맛일까? 음 커스터드 크림 맛? 우와 맛있다 오 이거 내 치즈다 이번엔 멘보샤 이런거 본적 있어? 이 안에 식빵 사이에 새우를 다져가지고 튀긴거야 음 안에 새우 들었어 맛있다 씩먹 씩먹 하 맛있다 크크크크크 음 아 역시 짜장면은 진짜 급식으로 나오는게 남기냐 나 이거 하나 먹는다 이제 먹을거야 너 내려놔 무섭게 왜 정색하냐 당장 내려놔 알겠어 나도 할 줄 알았지 앞으로 내 급식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 되게 예민하게 보네 야 내려놔라 응 내꺼 그럼 이건 내꺼 알겠어 우리 서로 그러면 더 받아오기로 하자 그래 내려놔 하나 둘 셋 야 야 더 받아오자 알았어 갈갈보서 진 사람이 받아오게 아 그래 고창한데 너가 가면 되겠다 갈갈보서 질거면서 음 남자는 무기지 안내만 진다 가위바위보 아 남자는 무기라며 어머나 여자야 몰랐니 아악 잘 갔다와 얘 아오 진짜 아오 많이 받아와 얘 아 진짜 남단자 오늘도 오바퀴 골탕 먹이기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만